전화 받아 안 받는 거 아니야? 예 앞으로 야, 훈아 예 내가 줄게 어, 지금 바쁘고 지금 우선 지금 시간이 가고 있어 지금 너랑 나가면 친한지 문제를 몇 개 낼 테니까 맞춰봐 아, 솔직히요, 솔직히요 어, 그렇지, 그렇지 네, 뭐 참 척이시면 아, 조용히 해, 이 말, 새끼 안 말할게 네, 뭐 작년에 다 많이 사내봐요 작년에 우리 같이 간 산 이름이 뭐야? 아, 내 정계사 형이 너 이렇게 그럼 형의 주량은? 형의 주량이요? 어 소주 한 짠? 어, 형이랑, 형이랑 너랑 나의 차이는 몇 살이야? 아, 우리 형이 1, 2, 3, 3 14,3, 10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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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살 자, 다음 문제 10살, 10살, 맞아, 10살 맞잖아요 틀렸어, 7산 살이야 10산, 그럼 삭제 너리세요 그 형.. 네 형수 치과 위치가 어디야? 너 왔었잖아. 아냐! 아 인천 인천! 아냐 인천! 인기다.. 아 어디지? 아냐 인천.. 인천 쪽 아냐고? 아 분명? 뭐 인천? 너 술 먹어야 되냐? 형 일찍 어디야? 우리 랩하는 거 같은데 지금? 인천 개현 아니야 인천 개현 아 인천! 인천 맞잖아! 그래 인천 인마 얼마나 넓은데? 아 형님 어떻게 하나요? 그리고 마지막 형이 학교에다가 기부해가지고 학교에서 뭐 사줬어? 학교에서 형이 저 엄마였잖아요 뭐.. 뭐 사줬냐? 형이 기부 어머머 형 차도 해줬죠? 그래! 맞죠? 네 그러니까 차도 해줬지 어 형이 그 형이 조지사진이 아니라 선생님 기부죠 아.. 아무튼 벌고 허는 고마웠고 야.. 호나 네.. 너 KGC TV 구독했니? 아 저는 평화주의자 하죠 저는 다 하죠 저는 열 개부터 다 해요 진짜 했어? 네 저는 유튜버랑 제가 이제 프로농구랑 선수랑 이제 튜납을 제가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근데 KGC 좀 약해 아 좀.. 뭐가 약해 지금? 야 요즘 핫해 인마 아.. 좀 뭐가 약해요 내가 서서하는 사람도 없고 뭔가 이끌어진 사람도 없고 아.. 아.. 네가.. 네가 F8 때 와가지고 KGC TV 살려도 되지 아.. 네 고맙습니다 보험이죠 보험? 요즘에 뭐.. 몸 괜찮아? 아.. 여기 오늘 복귀 잘하는 복귀날 시험 좀 해라 너.. 우리 애가 좀 더.. 다치지 말고 아..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아냥 이거 유튜버 나왔으니까 팬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줘 저희 KGC 팬 여러분 내년에 좋은 성적을 KGC도 내야 되지만 아쉽게도 내년에는 수원 KGC가 호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게 아냥 KGC는 한 4강쯤에서 머무르는 게 KGC 뭐 이거 인사 맞지? 아.. 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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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농구에 많은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희종이 형 하여튼 더욱더 많은 뜨거운 사랑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줘서 고맙고 네 형님 형이 나중에 맛있는 거 갈게 고산부자 파이팅이다 아.. 예 형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